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디 할 차례죠? 정책 할 차례 같은데 교재로는 69페이지 들어가시면 69페이지. 주택정책 할 차례 맞죠? 들어가도록 할게요. 주택정책은 이제 임대료 규제가 있고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임대료 보조정책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넘기시면은 공공주택이 있는데 일단 임대료 규제하고 보조정책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로 들어가도록 하죠. 들어갑니다. 69페이지로 가시면은 임대 주택정책이에요. 주택정책. 주택정책이라는 자체가 이제 우리가 보통 주택이 이제 소득에 대해 비싸다 보니까 보통 저도독층을 위한 거죠. 그죠? 그럼 고도독을 위한 거예요? 저도독층을 위한 거예요? 저도독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임대주택정책을 씁니다. 그럼 임차인을 보호하겠죠. 임차인보호다. 이렇게 본다면 거기 밑에 보시면은 임대료 규제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별표를 한 3개 정도 쳐보세요. 임대료 규제가 가장 출제빈도가 높습니다. 임대료 규제. 들어가도 할게요. 임대료 규제정책이다. 그 다음에 그 이슈화 되는 게 분양가 상한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랑 거의 조금 유사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하한제에요? 상한제에요. 상한제. 최고가격제에요. 그죠? 상한제여서 우리가 보통은 최고가격제라고 합니다. 최고가격제. 그럼 최고가격제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최저임금제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최저임금제는 뭐냐면 그 최저임금을 적여놓고 그 밑으로 못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가격을 보통 여기 적힌 게 임대인보호입니까? 임차인을 보호합니까? 임차인. 가격을 못 올리게 만들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놓고 못 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저가격제에요. 최고가격제. 최고. 그 다음에 하한제에요. 상한제에요. 상한제 다 느끼고 우리가 이제 저번에 배우신 게 수요공급을 배우셨죠? 그죠? 그래서 이게 가격이고 이게 양이다 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우상향하는 곡선이 이거는 수요에요. 공급이에요. 공급이고 우상향하는 게 수요곡선이라고 배우셨죠? 그죠? 그래서 균형점을 이룹니다. 거기서 균형점을 넣어서 자 이제 이걸 제가 수요라고 하고 자 이거 이제 공급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적습니다. 항상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시장임대료보다 지금 어떻게 돼요? 가격을 높여야 돼요? 낮춰야 돼요? 낮춰야 돼요? 낮춰야지만 임차인을 보호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가격을 균형임대료라고 해요. 균형임대료. 그래서 요거를 시장임대료로 합니다. 시장에서 지금 100만원을 받는데 그럼 여러분 생각하시면은 임차인을 보호하려면 이 가격을 높여야 돼요? 가격을 좀 낮춰야 돼요? 낮춰야 되죠?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요 균형임대료를 높였을 때 하고 그 다음에 균형임대료를 낮췄을 때에 대한 효과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이제 효과를 본다면 만약에 100만원에서 30만원을 낮추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균형임대료를 낮추게 되면은 70만원으로 이제 30만원을 낮추겠죠? 그럼 70만원을 낮추게 되면은 자 지금 임대인보호예요? 임차인보호예요? 그럼 임차인들은 30만원 만큼 적게 하니까 임차인을 보호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만약에 균제를 130만원으로 올려봐요? 그럼 그건 어떻게 돼요? 가격을 이하로 내렸나요? 균형임대료를 올렸나요? 높였죠? 그죠? 그럼 제가 생각하시면은 자 지금 다 100만원 받고 있는데 어느 임차인이 130만원 받아요? 그럼 그걸로 어떻습니까? 임대인이 130만원 받으면 그걸로 안가겠죠? 그죠? 그럼 다시 균형으로 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균형을 높였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초과원급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 그럼 균형 효과라는 자체는 가격을 높였을 때요? 가격을 낮췄을 때요? 낮췄을 때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기초인문이다 보니까 자 펜을 들어보세요 지금 임대료 규제는 개념을 보시면은 1번 주제정책은 자 고두독을 위한 거예요? 저두독을 위한 거예요? 저두독이고 임대료를 위한 겁니까? 임차가구를 위한 겁니까? 그럼 일종의 최저에요? 최고가격제에요? 그 다음에 임대료 하한제입니까? 상한제입니까? 상한제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은 거기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일종의 가격통제정책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것도 우리가 아직 시험에 안 나왔는데 직접 개입이 들어가요? 무슨 개입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시험은 안 나왔지만 가격을 통제했죠? 그죠?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왜 조세부과 같은 경우는 직접이었어요? 간접이었어요? 간접 조세를 부과시켜서 정부가 시장 수요나 공급에 영향을 미쳐서 가격을 거래량을 변동시킨 것이 직접 뛰어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그냥입니까? 시장기구에 대한 정상적인 작동을 막았죠? 가격과 거래량을 영향을 줬으니까 간접 개입이다 얘도 직접 개입이다 직접 개입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가격통제도 간접적 개입에 들어가요? 직접에 들어가요? 직접에 들어간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3문화에 가시면은 임대료를 시장균형 가격 이상으로 했어요? 이하로 했어요? 그럼 정부가 규제한 임대료 이하로만 거래하도록 통제한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넘겨보시면은 6번을 한번 가보세요 6번을 가시면은 6번, 똥그라미 6번에 가시면은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임대료 상환이 시장균형 임대료보다 높았을 때의 효과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생각하실 때 지금 100만원을 다 임대인이 받고 있는데 한 사람만 임대인이 130만원 받으면 그걸로 안 가겠죠? 그죠? 그럼 그 사람은 다시 그냥입니까? 100만원을 받습니까? 맞죠? 그러면 시장상황이 예전에는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무런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시장이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했어요? 높은 수준으로 했어요? 그 임대료 규제를 할 경우에는 영향을 준하여 임대주택 시장에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나요? 않겠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규제임대료를 시장임대료보다 높게 규제하면 임차인 보호 효과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가셨죠? 그죠? 그러면 전 페이지에 가시면 69페이지로 다시 가시면 양가로 입원에 대한 임대료 규제 효과는 가격을 높였을 때요 시장 균형 가격을 이하로 규제했을 때요 규제 그림이 하나 보이시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격 올렸나요? 규제를 내렸나요? 내렸을 때 여러 가지 효과가 발생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책에 나와 있는 것은 단기와 장기가 안 나왔거든요 그럼 단기와 장기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단기는 저번에 왜 탄력성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단기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비탄력이요? 탄력이요? 비탄력적이죠 단기는 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때요? 단기 자체는 공급을 줄여요? 못 줄여요? 못 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가격과 양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공급이 이렇게 서 있어요 이걸 저번에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무슨 비탄력적이죠? 완전 비탄력적이죠? 그래서 가격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올리더라도 아니면 내리더라도 양을 줄인다 못 줄인다? 못 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균형이라는 자체가 이렇게 돼요 우리가 균형에서 100만원에서 만약에 70만원으로 떨어뜨리게 되면은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초과수요가 되겠죠? 사는 사람이 적겠어요? 더 많겠어요? 많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10이라는 균형이 있다면 기존 임차인이 있어요 기존 임차인 그래서 여기가 15개라면 초과수요가 발생을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수요라는 것은 실제로 산수여여 사려고 하는 거예요 사려고 하는 거죠 샀어요 아직 안 샀어요 안 샀고 사려는 사람이 이게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10개가 만약에 수요일고 15개라면 5개의 초과수요가 발생되겠죠? 그래서 임차인이 주택 구하기가 힘들긴 하는데 자 생각해보세요 가격을 낮추게 되면은 공급을 늘리겠어요? 공급을 줄이겠어요? 줄이죠? 그렇죠?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편안하게 만약 임대인한테 야 너 70만원으로 해라 공급을 하겠어? 공급을 안 하겠어? 안 하죠 다른 용도로 전환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단기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전환시키기 아주 짧기 때문에 못 줄여요 그럼 줄입니까? 공급을 못 줄입니까? 못 줄이죠 그럼 10개가만 되니까 초과수요가 5개밖에 안 벌어져서 기존 임차인은 어떻죠? 지금 임대인은 임대인은 지금 100만원을 받는 거예요 70만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임대인장에서는 30만원이 줄어들었죠 요게 이제 기존 임차인에 가니까 기존 임차인은 혜택을 보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장기는요 우리가 배우실 때 장기는 비탄력적이었어요 굉장히 탄력적이었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반응을 합니까? 반응을 해서 공급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그럼 장기는 비탄력적이다 굉장히 탄력적이다 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라는 건 반응을 안 한다 반응을 한다 해서 가격이 떨어지니까 임대인은 임대주택을 다른 용도로 전환시키려고 하고 수요자들은 더 수요를 더 많이 하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다면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아까 단기는 공급을 줄였어요? 못 줄였어요? 못 줄였죠 그래서 아까 균형이 있어서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가격이 100원이었을 때 70원 내리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아까 수요와 공급이 기존 임차인이 10이 있었고 초과수요가 15개니까 5개가 초과수요가 발생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장기적으로는 얘네들이 공급을 하려고 그럴까요? 장기적으로는 공급을 줄일까요? 줄이죠 그래서 줄여서 공급곡선이 이렇게 가요 그러면은 비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죠? 그러면 여기서 10개가 아니라 5개로 공급을 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공급량이 5개고 수요량이 15개라면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몇 개만큼 초과수요가 되겠어요? 10개만큼 초과수요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초과수요가 줄어들었어요 초과수요가 더 늘어났어요 늘어나게 되면은 생각해 보세요 초과수요라는 자체는 사는 사람이 많고 물량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더 좋아집니까? 더 초과수요로서 임대주택 구하기가 어려워집니까? 어려워져서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공급만 줄이겠어요? 질도 떨어뜨리겠어요? 떨어뜨리죠 그럼 임대인이 막 보일러 설치해 줄까? 안 해줄까? 도배해 줄까? 안 해줄까? 안 해줄죠 그래서 기존 임차인이 가고 사퇴지라는 거예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방을 빼라는 거예요 방 빼니까 집주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그냥이야 다시 들어가야 돼 도배가 정이 들어요 그러는 거죠 그러면 임차인의 주거이동이 저하되고 공급 물량만 줄어들어요 질도 떨어져요 떨어지고 자 이건 따라 보세요 최고 가격제 70만원을 놓고 올리면 안 되죠? 잡아가요 올려요? 못 올려요? 못 올리죠? 근데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의 수요자는 더 지불하고도 이걸 임차하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왜 뒷거래가 일어난다는 거 아세요? 프리미엄 P 아시죠? P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P가 붙어갖고 70만원이 아니라 130만원을 받는 놈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따보세요? 암시장 암시장이 거래 돼 안거래가 일어나지는 거죠 그래서 암시장이 형성이 돼서 그러면 시장이 지금 여미 생각하실 때 시장이 그냥이에요 이게 이중 가격이에요 이중 가격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암시장이라는 건 왜 안표 팔 때 안표 파는 아줌마들이 매표소에서 박수치면 잡아가죠 그럼 박수치면서 팝니까? 모자 쓰고 옵니까? 모자 쓰고 일로 와봐요 그러는 거죠 굉장히 제 목소리가 그냥 음성적이에요 음성적인 이중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장기에는 더 좋아진다 더 안 좋아진다 안 좋아져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머타임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임대료 규제는 다음 세 상한제 상한제라는 거는 최저가격제예요 최고가격제예요 그럼 그거 못 올리게 하는 거죠 근데 생각하실 때 요 100만원 받는데 임대인이 어떤 놈이 130만원 받아요 그죠? 그러면 글로 임차인이 갈까요? 안 갈까? 안 가다 보니까 130만원은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다시 그냥입니까? 100만원으로 옵니까? 그러면 규제를 했 때와 안 했을 때에 대한 게 그냥입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까? 오가 없다는 거예요 초관금이 나타나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럼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것은 규제 가격을 높게 낮게 낮게 하죠 그래야지만 효과가 있는 거죠 맞나요? 그럼 낮게 하니까 얘네들이 그냥입니까 임대인이 가격이 떨어지니까 공급을 하려고 해요 다른 용도로 전환시키려고 해요 근데 단기는 탄력적이에요 굉장히 비탄력적이에요 반응을 합니까? 잘 못합니까? 짧다 보니까 다른 거를 못 전환시켜요 그럼 공급을 줄였어요? 못 줄였어요? 못 줄이니까 예전대로 그냥 10개가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균형이 10개가 수용금이 10개라는 건 기존 임차인은 혜택을 봐요 무슨 임차인은? 기존 기존 임차인은 어떻게 돼요? 자체적으로 얘는 기존에 있었죠? 그럼 가격이 30만원 떨어지니까 얘 임대인의 소득이 얘한테 가서 소득이 재분배됐다는 얘기를 해요 맞나요? 근데 장기로 가서는 그냥입니까? 얘네들이 공급을 줄입니까? 그럼 10개예요? 5개예요? 그럼 공급은 5개고 15개니까 아까는 5개밖에 초과 수요가 없었죠? 이대로 임차인의 주택이 이동이 저하되긴 하지만 더 심각한 거죠 그냥입니까? 임대주택이 부족해집니까? 부족해지고 맞나요? 그 다음에 공급만 줄어들어요 질도 떨어져요 도배해줘요? 안해줘요? 나가라 그러죠? 주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임차인의 주거이동이 저하되겠죠? 맞나요? 도배가 정이 들어요 다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그냥 이중각이 형성돼 피가 붙어서나 봐요 그죠? 그럼 그걸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지불해서 사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 교과서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지금 임차인이 있다는 것은 교통이 편해야 되죠? 그럼 우리가 직장이 많은 게 외곽입니까? 도심입니까? 도심이 많죠? 그럼 도심에 있는 기존 임차인들은 어떻습니까? 주택이 많아요? 지금 주택이 부족해요? 그럼 이동이 저하되겠죠? 그죠? 맞나요? 근데 신규 임차인들은 어떻죠? 신규 임차인들은 주택을 지금 임차하려 보니 주택이 나와있나요? 안 나와있나요? 안 나와있나요? 갔더니 그냥이야 암표를 팔아 그럼 그냥이야 암표를 사야 돼 사야 되죠? 그럼 130만원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기존 임차인보다는 누가 더 불리하게 되게 될까요? 신규 임차인들이 더 불리하게 되겠죠 이해 가셨죠? 그럼 가볼게요 69페이지로 가볼게요 가시면 69페이지 지금 그림이 하나 보이시죠? 이게 장기라는 얘기죠 그죠? 장기에는 더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안 좋아지죠 그래서 밑에 1번에 보시면 임대주택에 초과수요가 발생했다라고 나와있나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떨어뜨리다 보니까 이만큼의 무슨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초과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예를 들면 임대주택 공급이 그냥입니까? 장기에 감소를 합니까? 감소를 해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임대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임대주택에 투자를 하겠어요? 투자를 기피하겠어요? 그럼 기존 임대주택을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밖에 없죠 그럼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이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단기에요? 장기에요? 장기에도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거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도배를 해줘요? 안 해줘요? 그럼 3번에 가시면 이 공급이 단기보다는 장기에 더 많이 감소했죠? 그 다음에 임대주택 수익성이 하락되니까 관리보수에 소홀히 해서 질적수준도 어떻게 된다? 저하된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넘겨볼게요 그러면 주택공급이 더 감소하다 보니까 임대주택 구하기가 더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주택난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기존 임차인들은 공급이 감소하니까 이주할 임대주택이 부족하죠? 그럼 임대주택의 주거유동이 활발합니까? 저하됩니까? 저하되고 새롭게 임대주택을 구하고자 하는 신규임차인들은 임대주택 공급량이 계속 감소하니까 기존 임차인들이 주거유동을 기피함으로써 전부 규제한 정상적인 임대만을 지불하여서는 임대주택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냥입니까? 암시장이 형성됩니까? 그럼 신규임차인들은 규제임대로 높은 임대를 지불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디귿에 보시면 주택난이 가중된다는 게 불법적인 암시장이라는 게 있나요? 그래서 아까 암표 파진 아줌마가 이리 와봐요 그냥이요 음성적인 지불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규제임대로가 시장인들보다 낮을 때는 음성적인 지불임대로와 규제임대로의 이중가격이 형성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장기에는 더 좋아진다 장기에는 더 안 좋아진다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려우신 게 동그라미 5번이 좀 어려워요 임대료의 상한이 시장인대료보다 낮을 경우는 수용금이 탄력적일 때 초과수요가 많아지고 비탄력적일 때 초과수요가 적어진다는 얘기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요게 이제 많이 어려워 하시는 건데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탄력적 비탄력적을 배우셨죠? 비탄력적은 그 아닙니까? 가격에 대한 반응이 적습니까? 적고 탄력적은요? 더 많이 반응을 하려고 하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실 때 요렇게 가파른 거는 얘보다 그냥이겠어요? 비탄력적이겠어요? 비탄력적이죠? 그렇죠? 완만한 게 그냥입니까? 더 탄력적입니까? 탄력적이 되죠? 얘 공급하고 수요가 되고요 색깔을 좀 다르게 할게요 힘드시니까 얘가 공급하고 얘가 수요다 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색깔로 본다면 녹색이 더 비탄력적이에요 빨간색이 비탄력적이에요 빨간색이 더 가파르죠 지금 보고 계세요? 그러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에 대한 반응이 탄력적은 탄력적은 자극에 대한 반응 가격이 자극이고 반응이 양이에요 모의 변화를 보냐면 양의 변화를 봐요 모의 변화 양 그럼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양의 변화가 많아요 양의 변화가 적어요 적고 탄력적이라는 것은 양의 변화가 크다라는 얘기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반응을 좀 덜하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면 가격을 떨어뜨리면 애들이 공급을 줄이려고 하잖아요 공급 줄이는 양이 크다 좀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어서 많이 못 줄인다는 얘기에요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셨어요? 그래서 10개에서 8개밖에 못 줄여요 그런가요? 마찬가지로 수요자도 더 사고 싶지만 어떻습니까? 이 비탄력적이라는 자체는 좀 반응을 못하죠 그래서 사고 싶은 애들도 한 우리가 12개밖에 없어요 그럼 8개에서 12개라는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4개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한 거죠 이해갔나요? 탄력적은 괜찮습니까? 반응을 더 합니까? 반응하죠 그럼 여기에 녹색이 탄력적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탄력적은 그냥 공급을 더 줄여요 8개에서 5개로 더 줄인 거죠 그래요? 수요자들은 그냥 더 살려고 해요 잘한다 잘한다 반응이 왔다 그죠? 굉장히 제 반응이 탄력적이셔야 돼요 굉장히 비탄력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는 애들은 더 살려고 하니까 15개만큼 살려고 하죠 맞나요? 그러면 탄력적일수록 그냥입니까? 이게 더 벌어집니까? 벌어지다 보니까 초과 수요가 더 벌어져서 공급이 더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다시 갈게요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 동그라미 5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용급이 탄력적일수록 그냥입니까? 더 반응을 합니까? 그럼 공급자들은 더 많이 줄이려고 할 것이고 수요자들은 더 많이 늘리려고 할 것이죠 그러면 초과 수요가 어떻게 되죠?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이해갔나요? 근데 비탄력적은 그냥이요 반응이 좀 작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양의 변화가 작죠 그럼 공급도 별로 공급도 못 줄이고 수요도 못 늘린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는 초과 수요량이 더 적어진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느낌이 뭐냐면 초과 수요가 많다는 거는 공급이 더 많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럼 많아지는 게 좋아요 초과 수요량이 적어지는 게 좋아요 적어지는 게 좋죠 그렇죠?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효과가 있어요 무슨 탄력적일수록? 비탄력적이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럼 아까 제가 단기는 탄력적이었어요 굉장히 비탄력적이었어요 그럼 공급을 줄여요 얘는 완전히 못 줄여요 못 줄이다 보니까 효과가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장기에 효과가 있나요? 단기 효과가 있나요? 이게 성렬이 나온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 하시면 굉장히 훌륭하신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임대료 보조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보조정책 자 이제 규제예요 보조예요 보조 보조는 제가 저번에 간접적 개입이라고 말씀드렸죠 직접이다 간접이다 간접 그래서 이렇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자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절 들어보세요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고소득을 위한 거예요 임대료 규제는 저소득을 위한 거예요 임대인을 위한 거예요 임차인을 위한 거예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더 좋아지나요 더 안 좋아지나요 안 좋아질 수 있는 결론을 내린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 들어보셨죠? 상한제도 고소득을 위한 겁니까 저도득을 위한 겁니까 그럼 가격을 낮춰버리면 그죠 그럼 우리가 이 공급자들이 공급을 할까요 공급을 장기적으로 줄일까요 줄이고 질도 떨어져요 맞나요 그 다음 물량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중구주택 가격이 올라가 버린 거죠 그렇죠 그럼 투기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럼 분양가 상한제도 장기에는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는 그런 거를 저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 그렇다 그러면 그냥이다 이제 보조를 해주자 보조는 직접이다 좀 간접이다 간접으로 이제 시장에 접근하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는 30만원 만큼 규제하는 게 아니라 30만원 만큼 임차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임대료 보조입니다 임대료 보조는 30만원 만큼 임차인한테 보조를 해주죠 그럼 임차인들은 월급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올라간 게 아니라 자 100만원 하던 걸 30만원 주니까 70만원 주고 살 수 있죠 그럼 자기가 이제 쓸 수 있는 실제 소득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면복 소득이 올라간 게 아니라 그럼 실제 소득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택을 더 수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주택 수요가 더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주택 수요가 주택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그렇지만 또 약간 뭐 현금 보조로 하게 되면 뭐 한 5만원 남았다 그럼 다른 걸 살 수도 있죠 그래서 나중에 비주택 수요도 비주택 소비도 늘어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효용도 커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지금 아까 얘는 단기와 장기가 똑같았어요 달랐어요 그럼 얘도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보조하는 정책이 수요 측한테 보조해주는 게 하고 생산자한테 보조는 게 있는데 수요 측까지 보조하는 거 먼저 가볼게요 임차인한테 그러면은 단기와 장기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단기는 단기는 아주 짧기 때문에 공급이 되어 공급이 안 돼요 안 되죠 안 된 상태에서 요 수요만 증가하겠죠 그런가요? 그럼 수요만 증가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하락할까요? 가격이 상승할까요? 주택 가격이 상승해버려요 그죠? 그럼 상승하니까 그랩니까 임대료도 올립니까 올려버려요 그렇죠 그럼 임대료가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임대료가 상승하다 보니까 임차인이 좋겠어요? 임대인이 좋겠어요? 임대인이 초과연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이 혜택을 받는 겁니다 임대인 혜택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공급을 늘릴 수 있죠 그럼 공급이 안 늘어나요? 공급이 늘어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량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죠? 그래서 임대료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나타내요 그럼 누구한테 혜택 갈까요? 임차인한테 혜택 가는 거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펜 들어보세요 자 개념 갑니다 얘는 얘도 임대료 보조도 일종순위 하의 고도둑, 저도둑 저도둑 주거안전을 위한 거죠 그럼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료를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니까 어떻습니까? 얘는 직접 개입이다 간접 개입이다 간접이요 보조라면 무조건 간접 개입이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면 직접적 개입이다 간접이다 간접적 간접적 개입수단이나 방법이 되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직접이다 간접이다 간접 그럼 보조는 수요측한테 임차인한테 보조해 주실 수 있고 공급층인 생산자한테 보조해 주실 수 있거든요 좀 전에 제가 수요측 보조에 단기와 장기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단기에 효과가 지금 니은에 보시면 아까 30만원 만큼 보조해 주니까 구매력이 높아져서 그냥이요 수요가 늘어나요 늘어나는 대신에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못 늘어나죠 그럼 임대료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기존 임대업자가 공급자가 초과는 얻을 수 있죠 그럼 누구한테 혜택을 돌아가는 겁니까? 임대인한테 돌아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장기로 가면 어느 쪽 가시면 장기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임대주택시장에 단기에 발생한 초과이윤이 신구 공급자들이 시장에 진입을 하죠 그냥이요 공급이 늘어나요 그럼 임대료가 어떻게 될까요? 하락하게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누구한테 결론은 혜택을 주게 되는 거죠? 임차인이죠 그래서 밑에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임대료 보조는 장기적으로는 공급을 증가시켜 임차인의 주거한 점을 기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발생되는 게 30만원을 현찰로 주니까 아까 주택만 삽니까 남으면 핸드폰도 바꿀 수 있죠 안되겠다 바우처 바우처라는 쿠폰 형태로 줘요 선물보조로 지금 보고 계시죠 주택바우처가 우리가 임대료 지원을 교환권으로 지급을 하거든요 임대료 보조가 하나의 임대료 보조 정책에 들어가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가격 보조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쿠폰 형식을 주게 되면요 그럼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이걸 주게 되면 임대인이 가서 지자체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우처는 그러면 요거는 현금이에요 현금이 아니에요 쿠폰 형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는 임대료 보조 정책이 들어간다 그 정도만 생각을 해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생산자 보조라는 다근화가 있나요 아까는 제가 요거는 누구 보조였죠 수요측한테 임대인 차인한테 준 거죠 만드는 사람한테 보조를 해준단 말이에요 생산자 보조 그럼 이거는 뭐예요 임차인 보조가 아니죠 생산자한테 직접 넣어 공급칙이에요 공급칙 공급칙이어서 임대인이겠죠 생산자한테 보조를 해줘요 그래서 건설자금 주택 건설자금에 대한 이자를 좀 다운시켜줍니다 아까 30만원 만큼 그 정도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생산비를 줄였습니까 줄였죠 생산비를 줄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급을 안 하겠어요 공급을 더 늘릴 수 있어요 늘릴 수 있죠 공급을 공급을 늘리다 보니까 그냥입니까 다시 가격이 떨어집니까 떨어지죠 가격이 떨어지니까 실질적으로 누구를 보호하는 거죠 임차인을 보호하는 혜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생산자 보조 보고 계셔요 얘는 정부가 임대업자한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30만원 지급하거나 아니면 30만원에 해당하는 건설자금 이자를 지원해줘요 그럼 얘는 신나니까 그냥입니까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냥 공급이 늘어나요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하락하니깐 결국은 수요자 보조정책처럼 저도 임차인의 주거에 대한 안정이 기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3번에다가 좀 별표 쳐보세요 얘기하시면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자 이 수요적 보조와 이 공급자 생산자 보조 중에서 주거지 선택 자유예요 주거지 누가 주거지 선택에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공급자한테 보조지면 그냥입니까 지 마음대로 짓습니까 근데 수요자가 돈이 생기면 자기가 선택할 수 있죠 그럼 주거지 선택에 자유로운 건 공급지게 아니라 수요측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러면 3번 생산자 보조를 지급하는 방식은 임대주택 수요자한테 보조라는 것보다 거꾸로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가 그냥이다 제한된다 누구한테 보조해 주는 게 낫다는 겁니까 수요자한테 보조해 주는 게 낫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보조정책하고 얘가 조금 출제빈도 높은데 우리가 추천해 드리면 임대료 규제가 더 잘 나올 수 있어요 무슨 규제가 임대료 규제 임대료 규제 위주로 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아웃라인을 잡아볼게요 자 임대료 규제는 하한제예요 상한제예요 상한제 최저가격제예요 최고가격제예요 못 올리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높게 해서 못 올린다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130만원으로 받게 되면 얘는 임차인이 안 오니까 다시 그냥입니까 100만원으로 옵니까 효과가 있다 아무런 효과가 없다 효과가 있는 거는 가격 높게 쓸 때 낮게 쓸 때 낮게 쓸 때 단기는 여러분들 탄력적이에요 굉장히 비탄력적이에요 공급을 줄여요 못 줄여요 못 줄이다 보니까 어느정도 효과가 있죠 그래서 요 30만원 만큼 기존 임차인데 소득 재분배한다고 시험이 나왔었어요 근데 장기는 그냥이에요 굉장히 탄력적이에요 공급을 그냥입니까 줄입니까 줄이니까 초과수가 더 벌어졌죠 임대주택 구하기가 임대주택 구하기가 쉬워진다 더 어려워진다 어려워지고 공급을 줄이니까 그냥입니까 질도 떨어집니까 암시장이 형성이 되죠 신규 임차인들이 주택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그냥이 돼요 이제 보조로 가야 돼요 보조는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간접 얘한테 30만원을 주다 보니까 자기 월급이 올라간 게 아니라 자기가 쓸 수 있는 실제 소득이 늘어난 거죠 그럼 그냥입니까 수요를 늘릴 수가 있습니까 늘려요 단계는 공급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럼 누구한테 혜택 가는 거죠 임대인 공급이 늘어나는 건 어디죠 장기에만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누구한테 혜택 간다 임차인한테 혜택 가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현찰로 주니까 자 집을 넓히고 나오면 그냥 이어 다른 걸 사요 바우처 바우처는 어떻게 돼요 쿠폰 형태죠 그래서 이런 보조방식이 가격보조방식으로 나중에 배우시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자 보조라는 거는 얘한테 생산자 건설자금 이전을 다운시키니까 생산비가 주니까 공급이 늘어나죠 결론적으로는 가격이 어떻게 되죠 내려가니까 누구를 보완한 거예요 임차인이죠 주거지 선택 자유는 공급자한테 보조하는 게 나아요 수요자한테 보조하는 게 나아요 수요자한테 보조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넘기세요 넘기시면 조세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조세 조세정책이 이제 가끔 하다가 이게 이제 작년에도 제가 예상을 했는데 세법 문제가 몇 문제 나와요 한 문제 나와요 그죠 근데 그건 제가 분명히 예상했는데 3월 달에 감정평가 시험 문제도 세법 문제가 나오거든요 세법을 우리가 또 잘 아시는 분이 더 우리가 최고의 강사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세법에 대한 거는 아주 기초적인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맞추시면 되고 거기 보시면은 그럼 학교론회에서는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조세의 기능 찾으셨나요 조세의 기능이라는 자체는 어떤 기능 역할을 하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세의 기능은 어떤 것부터 잡는 게 좋냐면 들어볼게요 자 이 조세의 기능에서는 여러분들이 잡으실 게 먼저 잡으실 게 소득 재분배부터 잡으셔야 돼요 무슨 재분배? 소득 재분배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소득을 재분배시키는 거는 저소득을 위한 거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거는 세금은 없는 사람한테 걷어야 돼요 있는 사람한테 걷어야 돼요 그러면 그걸 걷어서 정부가 이렇게 먹어야 돼요 없는 사람을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서 소득을 재분배한다는 얘기예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상속세, 징역세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런 게 소득 재분배라는 게 머릿속에 먼저 바뀌셔야 돼요 이해갔나요? 근데 1번에는 또 무슨 배분이라고 되어 있죠? 자원배분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무슨 배분? 자원배분 자,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저소득층들은 주택 사이가 쉬워요? 좀 어려워요? 그럼 세제 혜택을 주게 되면 이분들이 주거공간이 분배되기도 하죠 무슨 배분의 기능도 할 수 있습니까? 자원배분의 기능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기출에서는 조세를 통해서 토지용 규제를 하거나 촉진을 하게 되면 자원배분의 효과를 또 기대할 수 있다고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공에 대한 뿐만 아니라 사적뿐만 아니라 그 기능을 가진다는 건데 저자분이 이제 하신 거는 뭐냐면 동그라미 1번에 가시면 저분이 외부효과라는 걸 배우셨죠 외부효과가 만약에 정회보가 같은 경우는 과소생산이 되잖아요 그럼 적정 생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누가 개입을 해야 돼요? 정부가 그럼 이거는 규제를 해야 돼요? 좀 보조를 해줘야 돼요 보조를 하거나 조세를 좀 경감시키겠죠 맞나요? 부는 과소였어요? 부는 좀 가대였어요 과대면 그렇게 합니까? 규제를 합니까? 환경오염부담을 부과시키겠죠 적정배분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해 가셨어요? 자 이건 뭐의 기능이죠? 조세의 기능이죠 조세의 기능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 아니죠 그럼 조세의 기능과 부동산 시장의 기능은 같습니까? 좀 다릅니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세의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에다가 대표를 3개 정도 쳐 놓으세요 거기 보시면 조세의 전가와 기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학계론에서 나오는 전반적인 이론적인 문제인데요 조세의 전가와 기착이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용어 정리가 중요합니다 조세의 전가는 뭐고? 전가와 그 다음에 기착은 또 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아까 소득재분배는 세금을 없는 사람한테 얻어야 돼요? 있는 사람한테 얻어야 돼요? 그럼 건물주가 임대인이죠? 재산세는 이제 보유세를 부과시키죠 그래서 재산세는 이제 부과시키면 이렇게 자 그래서 건물주한테 건물주한테 임대인이에요 임대인한테 재산세를 부과시켰어요 재산세를 부과 그 다음에 얘가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임대료가 임대료가 균형임대료가 시장에 나와있는 시장임대료가 만약에 천원이다 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내가 100원을 부과시켰으면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있는 놈이 더하다고 그죠? 그럼 그니까 임대료를 올립니까 전가시켜버려요 그죠? 그래서 가격을 올린다는 거죠 따라해보세요 조세의 전과 조세를 부과시키는 것은 정부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떠넘기는 것은 조세의 부과라고 하진 않습니다 부과라는 것은 과세권자가 하는 거거든요 조세의 부과예요 조세의 전과예요 전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가 전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제 그래프는 이따가 제가 좀 그려드리고 하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격을 안 올리겠어요? 임대료를 올리겠어요? 그럼 1,000원에서 1,060원을 올려 버리는 거죠 그럼 1,060원으로 올리다 보니까 소비자 부담이 작아집니까? 소비자 부담이 커집니까? 커지죠 그럼 수요를 줄이겠죠 그냥? 그럼 수요를 줄여서 줄이고요 얘가 이제 60원만큼 임차인이 부담한 셈이죠 그럼 100원에서 60원을 빼면 얘가 40원을 부담했죠 그럼 임대인도 그냥입니까? 세금을 냈습니까? 낸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1,000원에 판 게 아니라 960원에 판 게 되거든요 그럼 수입이 늘어났나요? 수입이 줄어들었나요?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을 줄이려고 해서 가격은 올라가고 거래량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공급자라면 얘가 수요자예요 그럼 중요한 거는 반반식에 대한 누가 부담하냐에 대한 귀찮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들이 왜 그 탄력성에서 대체제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럼 수요자가 대체제가 적을수록 탄력적이에요 많을수록 탄력적이에요 대체제가 많을수록 더 반응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제 얘기하기가 아니라 대학교에 넣을 때 대친구, 여섯 친구가 몇 명 있어요? 7명 그것도 잘해오네 그럼 우리가 대체제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문제에 따라서 대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요 선진국은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이 많죠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해서 그럼 공공주택을 적게 만들어야 돼요 많이 만들어야 돼요 많이 만들면 선택이 폭이 좁아져요 선택이 폭이 넓어져요 넓어져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선진국은 임대주택이 적어요 많아요 많으면 수요자들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성이 굉장히 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무슨 죄가 많으니까 대체제가 그럼 비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그럼 어떻게 됐나? 임차연한테 조금만 전갈시키더라도 다른 데로 이동하면 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아! 나 다 내러 간다 맞겠죠? 미안하다 너한테 조세 부담을 좀 작게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자가 탄력적으로 유리해요 불리하다 유리하다 유리합니다 그러면 수요자의 조세 부담이 커지겠어요? 조세 부담이 좀 작아지겠어요? 작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근데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 후진국이나 개발도상 개도국 같은 경우는 자 주택이 많이 부족하죠 그럼 갈 데가 있어요 갈 데가 좀 적어요 있어도 저기 외곽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체제가 적으니까 굉장히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선택폭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불리해져요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얘한테 배워가지고 나간다니까 얘는 막았죠 다시 이제 조세 부담을 적게 주는데 얘 나간다 배워왔는데 나간다니까 집이 있어 없어 그냥이야 나가라 그래 그럼 갈 데가 있어 없어 그냥이야 다시 들어가 그래서 어머 저는 어렸을 때부터 조세를 너무 좋아해 저한테 부담시켜주세요 이런거지 그러면 조세 부담이 작아지겠어요 조세 부담이 커지겠어요 커진다는 얘기에요 이해갔나요 그럼 우리가 이 귀착은 반반식이다 탄력도에 따라 탄력된다 유리한게 탄력적이 조세 부담이 적고 비탄력적이 조세 부담이 더 커진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채워가는 코너 이게 이제 전기줄이에요 참새가 있습니다 참새가 참새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똑같이 생겼는데 전기줄에 있는 건 참새고 서있는 건 사람이에요 그죠 어 자 얘기해 보세요 얘네는 뭐라고 얘는 사람 이렇게 가세요 그림을 잘 못 그려요 다 할 수 없는 거야 그죠 박상인 박상인데 자 그래서 얘는 굉장히 탄력적인 참새고 얘는 비탈적 참새에요 그죠 얘는 수요자 참새고 얘가 공급자 참새라고 봐봐요 그러면은 아까 탄력적이 그냥이에요 탄력적이 유리에요 비탄력적이요 불리하죠 그럼 탄력적은 유리라고 적으시고 비탄력적은 불리라고 적으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음 그럼 탄력적은 자 아까 제가 조세를 부과시키는 게 그냥입니까 정부입니까 정부죠 그럼 제가 정부에요 사냥꾼이야 그죠 얘네들한테 총을 쏴 그럼 내가 탄을 장착시켜서 재산세를 막 써 놓으니까 탄력적은 그냥이야 굉장히 반응이 빨라 빠르죠 도와주세요 그냥이야 날아가는 속도가 빨라 많이 맞을까 좀 적게 맞을까 적게 맞죠 그죠 그럼 조세부담이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작아진다는 거죠 조세부담이 작아집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얘는 그냥이야 굉장히 비탈적이에요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럼 날아가는 속도가 둔하죠 그럼 조금 맞아요 더 많이 맞아 더 많이 맞는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가볼게요 만약에 완전 탄력적이라는 거는 그냥이야 완전히 유리해요 완전히 유리합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얘가 전액 부담하지 않고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수요자가 전액 부담한다 전액 부담하지 않는다 않고 얘한테 다 전가시키는 거죠 이해했나요 음 근데 완전 비탈적은 그냥입니까 완전히 불리합니까 완전히 불리한다면 얘가 전부 전액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가볼게요 완전 탄력적은 그냥입니까 완전히 유리합니까 조세를 지가 부담해요 하나도 안해요 하나도 안하고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완전 탄력적은 그냥 반응해요 완전히 반응해요 그래서 제가 총을 딱 쏠고 착탁 하니까 그냥 있어 벌써 날라갔어 그럼 맞아 하나도 안 맞아 안 맞는 거죠 강의에 굉장히 비탈적이시 거예요 아시겠어요 얘를 그냥이야 완전 비탈적 삼세요 그냥 불리해 완전히 불리해 내가 총을 갖다 대니까 도망가 총구를 쳐다보고 있어 쳐다보고 있죠 완전히 비탈적이니까 이렇게 돌리니까 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총을 탁 반응을 확 당기니까 그새서야 다 맞고 아 뭐 내가 다 맞았구나 이런 거죠 그럼 저를 부담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반만씩이에요 탄력도에 따라 달라져요 탄력적이 불리하다 유리하다 비탈적이 불리하니까 조세부담이 커지겠죠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펜 들어보세요 펜 드시면 거기 개념이 있어요 개념 자 개념 갑니다 자 그 그림은 같이 설명할 거예요 자 조세를 부과하면 법률상 납세의무자가 부담된 세금을 모두 부담하지만 납세의무자가 부담된 세금을 본인의 비용으로 인식함에 따라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여기 밑을 쳐보세요 세금의 일부를 타인에게 떠넘기죠 그렇죠 이걸 떠넘기죠 조세의 전가 전가라고 그래요 타인에게 전가하고 난 다음 아머지 부분에 본인이 부담하는 몫을 조세의 규착이라고 되어 있나요 규착은 누구 몫으로 돌아가느냐는 얘기죠 근데 조세의 전가란 재산세 부과되면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세금의 일부를 임차안에게 이전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조세의 규착이란 조세의 전가가 완료되어 실적인 조세 부담이 임대인과 임차안에 각각 최종적으로 기속되는 것을 조세의 전가라 그래요 규착이라 그래요 근데 제가 아까 그냥입니까 탄력도에 따라 틀려집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양가로 3번 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별표 자 1번 아까 제가 탄력적은 그냥 해요 유리해요 그럼 조세의 햇빛 측면에서 유리하죠 조세의 귀착 부담이 적어지고 비탄력적은 유리했어요 불리했어요 조세의 귀착분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나요 그러면 적어보세요 도와드릴게요 거기 공급이 가요탄력성이 탄력적이라는 게 있나요 탄력적에다가 유리라고 적으세요 그럼 따로색 공급이 유리하다 그 다음에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는 게 있죠 불리라고 적으세요 그러면 따로색 공급 공급자가 유리하고 수요자가 불리하다는 얘기 있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얘기에요 이해 가셨죠 그럼 마지막 3번이 있습니다 공급 비탄력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불리라고 적으시고 수요 탄력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유리하고 적으시고 그럼 얘기해 보세요 누가 불리하고 누가 유리하죠 공급자가 불리하고 수요자가 유리한 선생님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공급자의 세금 부담이 많아지고 수요자의 세금 부담이 적어진다는 얘기에요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탄력적은 불리하다 유리하다 유리하고 비탄력적은 불리 그렇게 그냥 해석을 해버리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래프가 하나 있나요 찾으셨어요 그래프가 나오진 않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래프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는데 들어보세요 이겁니다 그러기 전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그냥 이어 임대료를 올려요 그럼 정가한 것만큼 가격이 올라가겠죠 맞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원에서 60원 빼면 40원이 공급자가 낸 거잖아요 그럼 실제적으로는 가격은 하락한다 가격은 상승한다 상승하고 거래량이 확 줄둬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프는 왜냐하면 이게 시험 문제에 뭐가 나왔었냐면 따라해보세요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 이런 게 이제 튀어나오거든요 그거를 이제 경제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어차피 책이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지금 그래프 보고 계시죠 그럼 편안하게 들어 보세요 가격하고 양이에요 양입니다 그러면 균형이라는 자체는 누구와 누가 만나야지만 균형을 이룹니까 수요와 공급이 만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이제 요렇게 S라고 하고 만났어요 균형 그럼 여기서 이제 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가격이에요 그럼 아까 임대료가 천원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균형 시장의 임대료가 만약에 천원이다 라고 한다면 그냥 원우 빼고 그냥 천 이렇게 할게요 근데 정부가 얘한테 그냥입니까 재산세를 부과시킵니까 부과시키죠 그렇죠 그럼 얘는 공급을 하겠어요 공급을 줄이겠어요 줄여서 자축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에요 알았습니까 얘한테 재산세를 부과시키면 자축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경제학 용어에서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시면요 자 이 칠판주계를 만드는데 이게 10개라면 만드는데 만약에 천원이 들어가요 그냥입니까 생산비는 받아야겠죠 그래서 요 밑에 비를 생산비라고 한다면 더 1500원 받았으면 요 이 부분이 요 제가 빨간색으로 가는게 요걸 따라해보세요 생산자 잉여 잉여라 그래요 요만큼 더 벌은 거죠 수입이라는 건 요거 보파기 요건데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소비자 잉여도 없겠어요 소비자 잉여도 있겠어요 있겠죠 생산자 잉여고 그럼 소비자 잉여는 어떤 거냐면 들어보시면 우리가 만약에 요것만 소비자는 지불하면 되죠 근데 어떻습니까 얘가 원래는 이만큼을 지불하려고 했었거든요 이만큼 잉여가 생긴 거예요 따로 소비자 잉여 이게 소비자 잉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진 않았지만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감소했다는 게 기출이 됐었거든요 그죠 그럼 들어보시면 소비자 잉여입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좌측으로 좌상향 이동 하거든요 그럼 이 곡선이 좌측으로 그냥입니까 이렇게 올라갑니까 올라가서 좌상향 이동 좌상향 이동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지금 100원을 100원을 부과시켰죠 오늘 뺄게요 손을 내서 그럼 그냥입니까 60원으로 가격을 올립니까 올려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게 요렇게 되면서 누가 부담하냐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요 100원 만큼 이제 누가 부담하냐는 문제가 생겨요 그럼 요렇게 가격을 내린다 가격을 올린다 올려버려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원래는 얼마였어요 강의에 참여하세요 얼마 천원인데 천육십원으로 올려버린 거죠 그죠 그럼 천육십원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천육십원이 되다 보니까 소비자는 그냥입니까 60원만큼 더 내야 됩니까 소비자 부담이 커진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서 아까 요 삼각형이 소비자 인여였죠 그러면서 일로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만큼 따로 세 빵꾸가 났다 빵꾸가 났다 빵꾸가 났게 된다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럼 요만큼 60원을 조세를 부담했지만 내 인여는 요것밖에 안 한게 된 거예요 그럼 삼각형이 그냥입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소비자 인여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감소해버린다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그 다음에 만약에 100원에서 60원을 빼게 되면 40원은 누가 부담하는 셈이 되겠어요 공급자가 부담하게 셈이 되겠죠 맞나요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40원만큼 부담을 하니 자 어떻습니까 40원만큼 생산자가 부담하니까 결국은 천원에서 40원 빼면 960원이죠 그럼 천원에 팔았어요 960원에 팔았어요 그쵸 그럼 생산자에 대한 그 수입이 줄어든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요건 세금을 걷어간 거잖아요 그럼 아까 요게 따로 세 생산자 인여 삼각형이 얘 전부가 걷어갖고 얘가 빵꾸가 놨으면 요만큼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생산자 인여가 진다했다 감소했다 감소해버린 거예요 덜다 감소해버린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어떻게 돼요 요 삼각형만큼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경제적 후생 손실이 발생해서 순 손실이 발생되니 이건 좋다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결론은 자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박스 하나 있죠 그래서 제가 천원을 만원으로 하셨고 만 어떻습니까 600원 9600원인데 똑같은 의미예요 그럼 제가 어디서부터 말씀드리냐면 3번으로 가보세요 3번으로 가시면 자 밑에 3번 있어요 자 부과된 세금이 600원 만큼의 가격 인상으로 수요자의 지불 가격을 어떻게 됩니까 높였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 요 삼각형이 줄어들었죠 그죠 소비자인이어도 그냥입니까 감소를 냈습니까 감소를 냈고 맞나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보세요 40원을 임대인이 부담했으니 천원에 팔았어요 960원에 팔았어요 그럼 수입이 줄어들었죠 그러면 생산자에 대한 공급자의 이윤도 그냥이다 감소를 냈다 그럼 생산자인이어도 감소하게 된거죠 화이팅 그럼 따로새 빵꾸가 났다 그럼 이만큼 손실이 없어요 손실이 있어요 그럼 경제적 후생 손실이 발생했다고 시험이 나왔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수요만 줄었어요 공급도 줄었어요 그럼 거래량이 감소해버리죠 그럼 원하는 배분이 안 돼서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이해갔나요 그 다음에 4번 이와 같이 가격이 인상 등 방법으로 조세의 정가가 이루어지면 법률상 납세자와 실제로 조세를 부담하는 담세자가 똑같겠어요 달라지겠어요 그럼 아까 조세의 정가와 기차기 정도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가격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얘기했죠 그럼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 그 아닙니까 더 불리합니까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겠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자측에 보시면 아까 타인에게 정가 자 어떻습니까 타인에게 세금의 일부를 타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조세의 귀착에 전가해요 전가하고 타인에게 전가하고 나머지 부분을 본인이 부담했죠 귀착됐다는 얘기에요 맞나요 근데 그것이 반반식일까요 탄력도에 따라 틀려질까요 탄력적인 사람은 좀 덜 부담하고 비탄력적인 부담은 더 많이 부담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정부가 재산세를 부과시킨다는 자체는 경제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자 보세요 자 100원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시키면 그 아닙니까 가격을 올립니까 올리죠 소비자 부담이 낮아지겠어요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겠어요 증가해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약간 삼각형이어서 삼각형이 줄어들었죠 소비자 인여도 어떻다 감소하게 된거죠 다음세 빵꾸어놨다 빵꾸어놨다 그럼 공급자들도 안좋아졌죠 공급자들도 그냥입니까 1000원에 팔았어요 960원에 팔았어요 그럼 수입도 감소한거죠 그럼 얘도 생산자 인여가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줄어든거에요 그러니까 조세가 정부가 부담을 정부가 가져갔지만 정부가 가져간거 소득부를 못하는 사람들을 혜택을 주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상에는 그냥입니까 둘다 빵꾸어놨습니까 그러면 그 경제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전달하는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해가셨죠 되셨나요 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투자론 들어가도록 할게요 천천히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